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얼균입니다 오늘은 카드 또 까는 날 돌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마다 좀 까서 올려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카드를 까볼 거에요 오늘의 까볼 카드 팩은 짜잔 강화 확장팩 v맥스 라이즈 요 놈을 잘라 볼 거에요 30 팩이 들어있구요 제일 좋은게 아마 슈퍼레어 정도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깔 거고 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 안에 지금 30 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설날 이라고 제가 안 잘랐잖아요 카드팩 예 또 카드팩 또 잘라 줘야 재미있지 짜잔 요렇게 5장씩 30팩이 들어있습니다 5장씩 30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오늘은 저희가 그때그때 투표를 안하고 자를 카드 숫자를 좀 정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방송 시작 전에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다르지 말자 5팩만 자르자 10팩만 자르자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뭐 저번에는 그래도 그거 했잖아 안 자르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자르고 가자고 대신에 5팩을 자를지 10팩을 자를지 요거를 좀 정하고 가자 알겠지 자 우선은 여러분들 몇 장 자를까 5장 10장 5장 14명 10장 10명 자 빨간색으로 여러분 채팅창에 보면은 아이디 앞에 빨간색 2라고 적힌게 10장 파란색이 5장이에요 5장 19명 10장 19명 자 느낌표 플레이 치세요 여러분 느낌표 플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참가하고 있어요 다들 다들 참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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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자 이렇게 해서 1등한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쿠아단이다 그러면 5장 마그마단이다 그러면 10장 1등한 사람에 따라서 예 그걸로 정할거에요 자 10장이 잘리는지 5장이 잘리는지 요거는 공들이 레이스를 하는 게임이에요 어게 어게 다 모였나? 다 모였나? 이제 출발해도 되나? 그렇다면 출발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... 간다 가자 10초 떨린다 너무 떨린다 5장이 잘릴지 10장이 잘릴지 여기에 걸려져 있다 봅시다 자 옆에 오른쪽에 맵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맵 예 자 일단 여기 통과 중이구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 지금 1등이 다비드 5342님 현재 1등입니다 현재 1등 어 지금 뭐 거의 완벽한 선주인데요 다비드님 투표 얻다 하셨죠? 이 사람 뭐야 아쿠아단이야 마그마단이야 자 뒤에서 헨리님 하니님 바짝 쫓아오고 있구요 어 아쿠아단이네 아쿠아단이네 다비드님 좋습니다 좋아 아쿠아단 달려 아쿠아단은 15장이라고 좋아 좋아 5장 간다 5장 아 여기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는 있는데 다들 여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음 지금 현재 1등 와 이거 거의 넘사벽으로 엄청나게 어 아니 역전당했습니다 클리너님이 지금 1등을 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클리너 어디야 클리너 어디야 마그마단이잖아 클리너 마그마단이잖아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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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장이 돼야 돼 5장이 돼야 돼 잠깐만 하니 6544 뭐야 하니 6544 어디야 아 마그마단이네 안되는데 안되는데 이루치네나 아쿠아단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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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치네나 아쿠아단이야 좋아 어 누구 하나 지금 탈락한거 같은데요 아 한명 탈락했습니다 지금 뒤에 날아간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어 잠깐만 꼬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여기 피니쉬 라인인데요 아 1등 됐습니다 오케이 1등 1등은 이루치네나님 오 5장만 자르면 된다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요 좋습니다 이루치네나님이 1등이셨기 때문에 아쿠아단 아쿠아단이기 때문에 5장만 자르면 됩니다 저는 아 이거 재밌네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이걸로 하자 다음에 맵 바꿔서 하자 자 뭐 대충 대충 이렇게 섞을게 아쿠아발발타 어 이거 두꺼워서 두꺼워서 잘 안돼 음? 아우 너무 두꺼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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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대충 섞어가지고 아우 위에서 5장 갈겁니다 5장 얘네는 이따가 잘라놓도록 할게요 얘네는 고정해놓을게 여기다가 안 건드릴게 여기다 놓고 카드깡 시작합니다 첫번째 카드 찹찹 루차벌 턱지충이 장관킬 단단지 하루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쓰레기로 나온단 말이야? 다음거 어 뒤에 뭐 나왔어? 뒤에 나왔어 V카드 나왔어 좋았어 파워리 드라콘 소겨모 에이스번 V맥스 카드 트리플 레어 카드네요 아쉽다 이 슈퍼레어가 더 높거든요 근데 V맥스 나쁘지 않죠? 예쁘죠? 와 진짜 예쁘다 그치? 오 아 이거 오늘 조명을 좀 새로 새로 이렇게 했더니 이게 훨씬 낫네 이거 보관합니다 너무 예쁘다 넘나 영롱한 것 탑로더에다가 와 나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바늘 귀에다가 실 그거 하는 느낌이야 안 보여 잘 짜잔 이거 하나 나왔고 오 예뻐 진짜 예쁘다 좋았구요 다음 카드 아 이렇게 뜯길 때가 제일 싫어 아 이렇게 뜯길 때가 제일 싫어요 이 안에 뭐가 있길래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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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안에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? 자 뭔가 하나의 카드를 본 것 같은데 쓰레기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가디 캐터피 동미러 스트린더 쓰레기였구요 자 다음 거 아 카드 수입이 별로 좋지 않은데 땡 드라곤 어 뭐 있다 파오리 목도리 키대 누구지 갸라도스 갸라도스 홀로카드 어 예쁘다 근데 이런 카드는 많죠 갸라도스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으응 네이티 마인맨 파르빗 네이티오 아킬 아니 좋은 카드가 앞에 나와줘야 저 잘리는 카드들이 멀쩡한 애들인데 아 저건 뭐 사실상 꽝이죠 아 느낌 좀 쎄해 저기 다 몰려있을 것 같애 식스테 야 뭐 있다 파사삭 거북전선 은서랑 믿기는 개뿔 야 점점 불안해진다 어 점점 불안해진다 아우 아우야 아우야 아우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못 뜯어 나 오늘 너무 못 뜯는데 어 야 뒤에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봤어요 파르빗 가디 캐토피 오 거북선테스 인텔리레온 브이맥스 카드 트리플레어 카드입니다 오호 오 잘나오네 두둥탕만 나오면 되잖아 이러면 본인 등판이라니요 저기요 본인 등판이라니 자 브이맥스 디자인이 되게 이게 홀로 홀로 처리된 게 되게 예쁘다 오 오오오 드레런치 드레런치 거욱선선 목도리 기대 버터팔 산화로곤 홀로카드 그러니까 고릴타 브이맥스만 나오면 완성인데 슈퍼레어 카드가 브이카드일걸 잠깐만 이거 진짜 좀 불안한데 저 다섯 장에 다 몰려 있을 것 같냐 왜 눈쓰개 잉어킹 거북선선 왜 이렇게 거북선선 사다이사 브이카드 오 브이카드 잘 나오네 브이맥스 두 개에 브이카드 하나 떴습니다 좋아요 개인적으로 사다이사 싫어합니다 모래바람 쓰는 거 너무 극혐이야 얘가 뭐 게임하다가도 얘가 나오면은 모래바람 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극혐이긴 해 아이씨 아이씨 죄송합니다 노하니라 탁탁 짜잔 사다이사 브이카드 좋습니다 어어 밀레도 리자르 메론꽁 바사삭 쓰레기 쌍금킥 레이틸 소겨모 거북선 단지 래플 홀로 가든데 필요 없습니다 아 불안하다 다섯 장에 다 버려있는 것 같아 찹 찹 찹 세 번에 딱 잘라줘야돼 과사삭 허산어 대여름 마인거거 캐라더스 잘 나오는구나 생각보다 잘 나오는 녀석이었네 찹 아 찹 팍 팍 일레도 리자르 메론꽁 에서르 쓰읍 쓰읍 두랄 논 이루치 아니지 이거 레어 카드네 그냥 으음 찹 팍 팍 팍 팍 팍 갑니다 메론꽁 일레도 팍 참 어!? 1호치 아니야? 근데 이게 노란색이지? 1호치는 그치? 아 왜 별 달려있고 난리야 극혐이네 드레 런치 아 야 저기 다 몰려있나봐 아니 그럼 이번 팩이 그냥 다 별론건가? 아니 잠깐만 야 저기 다 몰려있나봐 큰일났다 어어어 고릴타 브이카드 아 아쉽다 이 더블 레어네 더블 레어 카드인데 아 이게 더 반짝거리는게 슈퍼레어인데 그게 안뜨네 브이 맥스로 떠야돼 그래야지 3대장 완성이야 드라콘 뭐 없다 야 그냥 만져보면 알아 만져보잖아요? 느낌이 와 짜잔 왔다 아 사사이사 브이카드 아 싫다니까 또 나오네 아 거참 진짜 1호치 나오긴 할거에요 이 팩에서도 대열은 어? 뭐 나왔어 각지충이? 포사노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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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이퍼레어 카드 와 대박사건 드디어 하나 건졌다 와 하이퍼레어 카드 좋습니다 이야 레전드다 드디어 떴습니다 야 인텔리레온 브이맥스 하이퍼레어 카드 와 대박입니다 너무 예쁘구요 와 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반짝 아 이정도면 다른거 잘려도 뭐 야 이거 잘렸었으면 나 진짜 울었다 아 대박 너무 좋아 이야 또 하나 나오자 또 하나 나오자 또 안나오겠지 인간적으로 아 오케오케 괜찮아 괜찮아 하이퍼레어 건졌어 레전드 자 와 대박 하나 건졌네 아 오롱털 홀로카드 가디 찌로꼬치 일레즌 돈이야 야 하이퍼레어 두장 나오면 레전드 아니야 아 뭔가 나왔다 뒤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 그치 아 드레펄트 홀로카드 아 아쉽습니다 와 이거 인텔리레온 브이맥스 카드가 대박이에요 하이퍼레어 카드 어? 잘봐 하이퍼레어 카드는 여기 잘보세요 여기서 제일 희귀도가 높아요 커먼 언커먼 레어 더블레어 오케오케오케 됐습니다 쓰레기였구요 자 자릅니다 위에만 보면 되겠지 어 트윈 에너지 쓰레기 좋았구요 다 보였나요 여러분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크크크크크크 개꿀 딱 간다 오케이 없어요 우리 슈퍼레어 대각선으로 한번만 잘라주세요 싫어 오케이 좋았습니다 두개밖에 안남았어요 좋구만 아아아아 앗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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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나 남아나와 남아 남아 어 잠깐만 하나가 남았거든 오케오케 쓰레기고 투구푸논 어 쓰레기 좋습니다 아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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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하나 갑니다 슉 슉 슉 슉 아우 아 아파 손가락 아파 이씨 후 오케이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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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꿀 좋았습니다 아우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수확 짜잔 VMAX 에이스번 더블 아 트리플레어 카드 인텔리레온 VMAX 카드 트리플레어 카드 사다이사 사다이사 사다리사 두개 그리고 고릴타 V카드 마지막으로 짠 인텔리레온 VMAX 카드 트립 아 하이퍼레어 카드입니다 두개 비교해볼까요 요런식으로 달라요 홀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카드 뽑아봤구요 이번에 수익 좋네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봤구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카드 깔게요 아참 뭐 연격태세 뭐 카드 하나 새로 나온다면 그것도 또 나오면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유바 유바